아빠 이거 올려줘 할머니한테 할머니한테 올려줘? 응 할머니한테 줘 보내줘 난 얘 위에 올려달라는 줄 알았지 아니 나 키가 오 키 컸다 진짜 그냥 가면 되는데? 그냥 잡고 가면 돼 엄마가 갈거야 아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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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아 무서워 위험했다 아 무서워 팔 이렇게 하고 중심을 잡는 거 안 배웠어? 네 여기서 할 수 있겠다 쟤도 하잖아 아 무서워 있는지도 몰랐는데 고향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외나무다리 건널 수 있을 것인가 너무 맛있어 이렇게 팔 양쪽으로 벌리고 아빠 잡아줘 아빠 찍고 있잖아 엄마 잡아줘야지 엄마 도와줘 이것도 못해? 응 양팔 벌리고 중심 잡는 건데 진짜? 아니 다시 이렇게 나 할 수 있어 다시 야 아들 바닥에 용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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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bras mod 용암 머리 살aus 한국 장아 용암 tracks 이거 어떻게 내려오지? 아빠, 오래 찍어줘? 응 너무 오래 찍는다고 오래 찍을 수 있어? 응 이제 손 시려워 내가 찍을 거야 어? 뭐라고? 손 시려워서 오래 못 찍어 아니 지금 많이 찍었는데 벌써? 아니, 더 찍어줘 알았어 더 많이 찍어줘 내려올 수 있나? 응 어디가 내려와? 뭐? 여기 어디야? 아빠 이거 놀이를 다 할 거야 응 응 그래, 이렇게 가면 되나? 그래, 이렇게 가면 되나? 응 엄마는 이렇게 가면 돼 응 엄마는 이렇게 가면 돼 네, 어때? 또 자기 어떻게 하고 싶은데? 자전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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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전거